다이로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베란다에요. 제가 어저께 급하게 이제 아이랑 나가는 바람에 오! 관수통에다가 담가놓고 제가 지금 나갔거든요. 요리석들은 하나하나 꺼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다시 또 관수통에다가 담가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짜자자잔! 이 열기가 열기가 대단해! 이게 이제 물을 준 애랑 주지 않은 애랑 또 이제 이게 구별이 안가니까 오늘 나가기 전에 한 파트 담가놓고 요리석들은 꺼내놓고 그러고 나가는데 물 반응을 어느정도 했는지 확인을 좀 하면서 제가 꺼내볼게요. 와! 완전 짱짱해요. 짱짱한게 지금 물 반응 했거든요. 이쪽 저쪽 끝부터 제가 저쪽 끝부터 오! 요 지금 퓨울에는 그렇게 짱짱 하진 않아요. 짱짱 하진 않은데 마지막에 제가 꺼낸 여성이 근데 요거는 화분이 이미 젖어있기 때문에 화분 안에서 하나하나 지금 물을 또 이제 나 이제 또 먹을 거니까 요 벤바디스! 저 지금 보이지 않죠? 벤바디스! 꺼내고! 아이고야! 그리고 백련! 백련도! 이제 얘도 짱짱해졌어요. 이제 애들이 화분이 예쁜 화분이 뭐 같이 이렇게 입는게 아니라, 일단 이제 되는대로 가요. 되는대로 갑니다. 요거는 아 이제 진짜 못나졌어. 쪼꼬미들이 못나졌어. 안타깝게. 와 얘도 얘도 지금 퍼플키스도 엄청 짱짱해졌어요. 퍼플키스 짱짱! 완전 짱짱! 쪼꼬미들이 안타깝게. 새로 바로 지금 에키먼스톤이 지금 들어왔는데, 요거 요 여기서 이름이 콜로라도거든요. 콜로라도도 좀 나갑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얼굴을 막 보여주면서 나가야 되는데, 물 묻을까봐, 얼굴에 물 떨어질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여기 파랑새! 와! 파랑새도 엄청 짱짱해졌어요. 뿌리가 닭을 지금 물을 달라고 애들이 아우성일 때에 지금 딱 지금 관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러블리 로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르누아르. 르누아르는 뭐 아직까지. 아! 르누아르가 밑바닥이 지금 보니까 관수가 딱 되는 데가 너무 낮아. 낮아가지고 저명관수가 여기다 물을 제가 좀 더 채울 거거든요. 음 저명관수가... 왜 여기다 이렇게 제가 하냐면, 이게 지금 그 뭐야, 깍지 케어랑 이런게 살균이랑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에다 지금 이렇게 로즈티에다가 하는 이유가, 깍지 케어로 조금 하려고. 농약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충들은 어느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아! 요거 조금 아쉽다. 얘는 조금 아쉬운데. 음. 깊이가 올라온 만큼이 안 돼서. 근데 다 젖어있는데. 지금 여기가. 얘는 퍼플레인은 지금 다 젖어있고. 먼저 물 가득 먹은 애들은 지금 빼주고요. 여기서 또 퍼플레인도 빼고. 다리를 바로바로. 요거는 지금 샴페인. 샴페인이 들어오고. 요 블랙아이즈도 바로 나옵니다. 사실 이 라즈아가는 별로 물이 고픈 컨디션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줄 때 줄게요. 그리고 멜리가. 조명이도 좀 먹이고. 여기서 나가고. 먹은 애들이랑 순서대로 나가고. 다시 또. 지금 어저께 물 살짝 먹였던 이 멜리오다스도 엄청 짱짱해졌어요. 짱짱하게. 완전 물 먹은 표가 그냥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러면 좀 기분이 좋지. 뿌리가 건강하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온슬로우는 지금 다리가 높아가지고 제가 물을 또 채워야 됩니다. 비함때는 딱히 안 먹여도 되는데. 먹일 때 그냥 먹이면서 케어를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고. 물을 좀 채워볼게요. 이게 거품이 나는 이유가 제가 퐁퐁물을 넣어서 그런게 아니라. 여기 관리제가 생물관리제가 이런게 있어요. 농약도 이러거든요. 농약도 막 흔들면 거품이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에다가 돌려줄게요. 얼굴에다가 하는 이유는 얼굴에 깍지들이 있으니까. 아니 저면으로 하는거는 애들 얼굴에 이거 안달려고 하는거 아니야? 내실수도 있는데. 얘들 얼굴에 깍지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물을 오랫동안 말렸거든요. 베란다를 그랬더니 애들이 살짝 전체적으로 다 지금 약간 깍지 그게 있어요. 약간 그 느낌이. 오랫동안 제가 닭이 키우면서 저만 저만 아는 느낌이 있어. 깍지가 엄청 많지 않아도 가만 두면 그러면 이제 참고를 하는거에요. 이게 우선은 화분이 다 젖으면 깍지들이 유충은 말은 몰라도 어린 유충들은 못 견디고 기어 올라오죠. 사실 그때 상면에서 깍지압을 주면 딱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키팅장에 가면 좀 희석을 시켜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 와. 지금 조맹이들이 제일 지금 안 이뻐졌어요. 저는. 이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던 애들이. 지금 거리다 밖에 애들은. 정말 제가 지금 거리다 밖에 있는 애들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그 열기가 어저께 언박싱 하느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완전 그냥 그 열기 말도 못해. 그래서 오늘도 날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키팅장 다 였게 진짜. 얘네들은 베란다 거실에서 제가 에어컨을 틀고. 그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거실로 오면서. 지금 여기 습도는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습도계가 습도 측정불가에요. 습도가 너무 낮아서. 저는 컨디션을 다 가면서. 사실 관수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에요. 저는 저면 선택을 했지만.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하면 안되는 환경도 있어요. 너무 이제 욕심껏 애들 물을 이렇게 줬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방법은 좀 이렇게. 이런 방법은 좀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컨디션에서만 가능한거지. 이게 다 이렇게 주시면 안됩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컨디션인데. 저는 지금 이게 가능한 상황이에요. 다육대 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주기도 했거니와. 또 지금 키우고 있는 환경 자체가 제가 조금 더 괜찮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관수하는 거를 살짝만 관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관수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고려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지금 두 번째 파트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다 돌아가는데 아마 오늘이면 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면으로 물 충분히 지금 매기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생장등을 잘 켜주는 것 밖에 없으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또 요 녀석들 물 먹은 컨디션들 보여드리면서. 마른 입 좀 정리하면서 하는 영상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